이 글에서 느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조금 어렵고 소재 자체가 창작활동 직업군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검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결국 검열이라는 것은 제한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글의 포인트가 돼요 한번 읽어볼게 The nature of the creative prof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군의 본질은요 It's such that 이라고 되어 있는데 such that이라는 표현이 주어 동사하는 그런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해석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문장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문장이 좀 길고 단어도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서브젝트는 또 동사로 쓰이고 그 밑에 있는 서브젝트는 또 형용사로 쓰여요 그래서 서브젝트 A to B라고 하면 A를 B 보고 당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라는 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받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서브젝트라고 하면 뭐라고 강하게 하다 또는 겪게 하다 막 집어 던지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자 그런 직업활동이 뭐와 같은 작가랑 예술가와 같은 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당하게 한대요 그것들에게 뭐를요 Danger of persec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박해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래요 뭘 위해서 For what they have expressed in the form of work of art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what, for 뒤에 나와 있는 what은요 for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의 형태로 그들이 표현한 것에 관해서 박해의 위험을 겪게 하는 그런 것이래요 박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서진이 아무 생각없어? 박해가 무슨 뜻일까? 지원이 이거 학교에서 안 했어? 구박받는 거? 지민이는? 예린이는? 박해 박해 한국말로 그까 한국말로 박해잖아 무슨 말이냐 틀릴까봐 얘기를 못하는 건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응 맞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또 굳이 같은 말로 말이야 탄압 같은 말도 쓰이잖아 결국은 괴롭히고 있는 거고 탄압 같은 거를 겪게 하는 그런 것이래요 The expression of the thoughts and ideas 생각과 발상의 표현이 누구의? 창작자의 중심이래요 가장 중요하네요 To practice of these professions 여기서는 practice라고 하면 실행이죠 이러한 작업의 실행에서 중심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작가의 정신이 제공한대요 Low material, 원재료를요 뭐에 대한 원재료? 모든 작품과 미술 작품을 위한 원재료를 제공한대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is expression, 이러한 표현은요 지속적으로 서브젝트, 여기서 서브젝트가 형용사로 쓰였어요 무엇무엇을 받기 쉬운이라는 뜻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뭐에? 평가를 받기 쉽대요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criteria of the social acceptability 사회적 용인성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사회적 용인성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긴 하는데 그냥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기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로 사회가 받아들이는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된대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악은 나쁘다라는 개념이잖아 근데 만약에 선이라는 게 나쁘고 악이라는 게 좋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사회적 용인에서 만약에 사회적 기준 자체가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라고 하면 만약에 악은 좋고 선은 나쁘다라는 걸로 글을 쓰게 되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이어서 해볼게요 이런 기준이 become extremely restrictive 극히 제한적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extremely는요 뒤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형태예요 극히 제한적일 때 어디서처럼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처럼 it become practically impossible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자유로이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여기 25예요 4주어 들어가 있고요 2가 진주어로 들어가 있는데 의미상 주어로 들어가 있죠 2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극히 제한적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대요 자유롭게 창작하기가 불가능해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소비에트 유니온에서는 그걸 막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겠지 자 근데 censorship should not become so powerful 검열이 너무 강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검열을 너무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대요 so as 2부정사, 2부정사 할 만큼 뭐뭐하다 라고 되는 건데 볼게 너무 강력해서는 안 된대요 to inhibit 라고 되어 있는데 inhibit 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 방해하다 금지하다 또는 막아서는 안 된대요 뭐를요? 활동을요 뭐에 대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환작 활동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막아서게 너무 강력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invasive, 침해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침해되면 안 된대요 뭐가? that 이하가 contribution of writers and artists to society remain unrealized 기연대 어디에? 작가와 미술가에 대한 미술가의 사회에 대한 기여가 remain 실현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대요 지금 여기 구문에선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기본적으로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두 자리는 결국은 형용사랑 둘 다 부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다 뭐예요? 자리가 어디야? 뭐어 자리지? 그래서 다 형용사로 들어갔고 invasively라는 단어는 없더라고 invasively라는 단어는 다행히 없어 근데 그래서 invasion이라는 단어도 사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는 이제 unrealized라고 돼 있어서 pp 형태 들어가 있는 건데 결국 주어가 뭐야? 이 기여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문 같은 경우에는 해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쏘데구문도 있고 쏘아에즈트부정사도 있어서 서수령도 있어서 이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 내가 여기 6개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사실 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네들은 쉬웠나 보네 내 문해력이 빠가구나 1번부터 6번까지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뭐야? 기억 안 늦나? 1번? 1번? 멀티내셔널? 왜? 어떤 것 때문에? 다국적 기억 관련해서? 검열이 안 좋다라는 궁극적인 내용인데 근데 위에 문장에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러한 이유로 창작의 표현에 검열이 제한되는 것이 뭐에서? 법과 간습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법과 간습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말이다 이해가 처음엔 안 됐었거든요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결국 검열 자체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뿐이고 둘이 결혼할 거야? 팔짱을 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멀티내셔널은 사실 제일 쉬웠어 내 입장에서는 제일 쉬웠어 다른 친구 1번이 제일 어려웠던 사람 1번도 어렵고 요것도 어려웠어? 그러면은 1번과 4번은요 조금 더 공부하세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려울 거야 그래서 1번, 4번은 사실 여기 여섯 개 중에서 가장 나온다면은 꼭 얘네 둘은 나올 것 같아서 1번, 4번을 좀 체크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수행평가는 얼마나 남았니? 0? 0? 0? 얼마나 남았네? 어 다른 거 다 전부 다 이제 시작이야? 지난주부터 아니었어? 어 전부 다 어 그럼 이제 한가하네? 어? 다 끝났다며 방금 끝났다는 말 하지마? 언제 끝나? 진짜 일주일 전에 끝나? 네 2주가 아니라? 네 근데 저희 전법에도 필사도 없냐고 어 진짜? 펀법 필사가 생겼어요 펀법 필사가 생겼어요 그럼 이번 주에 몇 조절 했나? 제일棟 flirting 둘이 말장 한 번 떠 그냥 판법 같은 시간이죠 뭐가 어려워 1등급 3명이라고? 어? 선영이네 반이야? 선영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1등급 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1등급 받은 말이다 공부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했던 걸 들었어요 라인 멘토링? 거기에 대하고 애들이 1등급이 있다고? 근데 걔네들은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도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필요한 거 왜냐면 내가 과외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만 1등급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1등급이잖아 내가 과외 했을 때 강남에 있는 휘문고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 있는 학생을 과외를 했어 수학학 그 친구가 문과여서 고3이었는데 수학하고 영어과에만 했다? 난 걔 수업해주면서 한 번도 설명을 이런 지문설명 이런 거를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 거의 걔가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 오답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건 없어 걔네 부모님들 자체가 애당초 요구한 게 걔가 어차피 1등급이었거든 걔가 어차피 1등급이었는데 걔가 집에서 나한테 요구한 건 그냥 등급 유지였어 근데 걔는 연대 갔거든? 근데 반수해서 서울대 갔어 반수해서 서울대 갔어 근데 걔가 반수할 때 과외 다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왜냐면은 걔한테 잡혀 있을 게 분명했거든 계속 물어볼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인강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반수학원 다니기 위해서 그냥 했지 잘해 이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과외라는 거는 기준을 잡을 때 뭐 하리면 더거든? 정말 극상이라서 쓸데없는 설명이 정말 필요 없으면 그러면은 필요한 것만 해야 되니까 시간 줄여야 되니까 그때 과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 뭐 정말 알파벳을 읽을 줄 모르는 애가 이제 파닉스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고등부에서 그걸 해주는 학원은 없단 말이야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외를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나눠야 될 거는 상위권 친구들과 하위권 친구들의 학습 방향성이 완전 달라 상위권 친구들은 어쨌든 간 유지나 아니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옆에 앉아 있어야 돼서 공부하는 게 되게 달라져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요 오랫동안 옆에서 코칭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달라져 그래서 예전에 과외했던 친구 중에서는 정말 중학교 때 평균이 60점이었던 친구가 있었어 중학교 때 평균이 60점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평균 90점대로 올려놨거든 근데 사실 중학교 자체는 외우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학습 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수학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하나도 안 적고 그냥 답만 적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야 영어는 단어 외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걔는 어떻게 공부 시켰냐면 풀이 과정이 안 써 있어 그러면 나 걔 뭐 시켰냐면 숙제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해오라고 해도 제대로 안 되지 그러면 그날 투명 의장하고 수업했어 투명 의장하고 수업했어 근데 걔 결국 고등학교 동국대 갔어 대학교 동국대인가 갔어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나는 사실 나름 인정해준다고 존중해준다고 해서 크게 독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걸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니까 안 하는 건데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인정과 존중 비슷한 거 개나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서 요즘 그리고 메가스터디 회장님께서 그 학생 하나를 서울대 보내셨는데 그 친구를 훈육하셨던 방법이 너무 인상적이야 두들겨 팼대 그래서 동의해 될 때까지 하면 맞는 거지 뭐라고? 한국 떠야 된다고? 누가 한국 떠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아 맞아 나중에 그 얘기도 했어 뒤에 이어서 볼게요 뭐 여기는 글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 자 근데 이제 I'm not in any way suggesting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은 아니래요 뭐를요? That you dear m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you하고 dear mom이 뭐야? 동격이죠 어머님들께 즉 여러분 어머님들은요 need to follow my lead 내 lead를 설레를 따라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래요 그리고요 become slightly edited 약간 중독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래요 뭐해? 사진과 그리고 preserving our memories in the scrapbook scrapbook에 우리의 기록을 보존하는데 중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래요 자 근데 여기 잘 봐 얘는요 preserving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2의 목적어 1번이고요 얘는 2의 목적어 2번이에요 2의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명사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야? new잖아 그러다 보니까 new하고 additd가 수동 관계인 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분명히 시험에서 그냥 나중에 preserve라고 나와 놓고 얘 왜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얘 그냥 명사랑 동명사 역할에서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I am strongly suggesting 나는요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대요 뭐를요? That you should take a lot of pictures 너가 많은 사진을 찍어야 한다 라고 제안하고 있대요 너의 아이들에 뭐하기 위해? To document their lips 그들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뭐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정 용법이 1번과 2번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suggesting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명사도 마찬가지로 대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should가 생략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가 좀 달라요 미국식 영어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한다고 하고요 영국식 영어 같은 경우는 생략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거 생략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라 근데 지금 문장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수일치랑 시제일치가 다른 경우에선 조심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별로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should 정도 생략되어 있다 참고해 주세요 They are changing everyday 그런데 그들은요 아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매일 바뀌고 있대요 즉 지금 suggesting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의 대처는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밑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 그 당위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You are so busy trying to keep life together 너는요 바쁘대요 Busy ving ving 하느라 바쁘다 해요 Ving 하 바쁘다 그래서 너가 너무 바빠서 뭐하느라 살아가느라 너무 바빠서 that 이하 할 거래요 소대꾸문이야 여기 또 You probably have not bad time to notice it 너는요 아 미안해 You probably not had time to notice it 알할 차례 시간은 없을 거래요 소대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that 이하하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On this 이 점에 대해서 저를 믿으세요 You will treasure this picture 너는요 소중히 할 것이래요 이러한 사진들을 For lifetime 평생 소중히 할 것이래요 자 Even if 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접속사지 그래서 Although Even though 뭐 이런 녀석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거는 Despite라는 녀석이랑 Inspire of가 되겠지 왜?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되는 거죠 얘네는 안 돼요 비록 당신이 시간을 갖지 못한대요 뭐하는데? 너의 사진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진을 찍으래요 다시 또 얘기하고 있어 사진이 많이 필요하다 자 Label and file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Label하고 file이란 단어 자체가 동사예요 그래서 명령문인 거죠 그것들에 Label 이름을 붙이고요 즉 그리고 보관을 하시래요 어디 아래요? Consecutive order 순서대로 연이은 순서로 순서대로 그것들을 보관하세요 결국 여기서 대면 당연히 사진이겠지 In an ACD-free box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ACD-free 산이 없는 박스 즉 중성종이라고 얘기를 하네 중성종이로 된 박스 안에 이것을 보관하세요 자 then When you have a time in twenty or thirty years 너가 이삼십 년 후에 시간이 있을 때 You can look back Look back 이라는 단어 이제 되돌아보다 라는 거죠 뭘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되돌아 볼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요 즐길 수 있을 거래요 강력한 감정과 그리고 기억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래요 근데 그 기억이 뭐야? That thing evoke 그들이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자 여기서는 그것들이 가르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여기 다 같은 말 나와 있네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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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들 말하고 있는 것이 다 결국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간식하라라는 말이 전부야 본인 어렸을 때 사진첩 같은 거 있지 너네는 약간 좀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었나? 다 인화를 하셨나? 진짜? 아날로그 감성인식도 있네 근데 그게 8살 올라와서 없어졌어 8살 올라와서 없어졌어? 나는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 난 풍경 사람 사진보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래서 풍경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렸을 때 사진을 거의 안 봐요 난 지금 태어나서 스무살 되고 나서 어렸을 때 사진을 본 게 한 두 번 세 번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정리하다 사진이네 이러고 본 거 말고는 없었어 찾아보는 애들도 있잖아 아 진짜? 내 졸업 앨범 정말 재밌어 왜냐면 졸업하고 나서 바뀐 애들이 좀 있거든 이렇게 특히 여자애들이 이게 좀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협박했어 졸업할 때 너네들 결혼식 할 때 내가 이 사진을 그 사진을 나 그 사진만 아니라 또 있거든 뭐 있냐면 이제 수능 볼 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알아? 학교에서 사진 찍어줘 그 사진들하고 그 학생증 만들 때 또 학교에서 사진 찍어준다고 근데 학생증 만들 때 찍어준 사진이 진짜 개똥같이 나오거든 그거랑 이제 수능 찍을 때 사진도 개똥같이 나와 근데 그 사진을 이제 받았단 말이야 그걸 모아놓은 사진 찍어줘 그리고 졸업 앨범도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랑 같이 나온 친구는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그거 현수막으로 걸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 결혼식 때 누구누구야 생일 축간다 이러면서 이제 중고 초중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그 사진까지 끼어놨어 그래서 별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 딱으로 해야 한다 지금 찍을 때 하고 있잖아 그치 그때 되면은 빠져있지 근데 중학교 사진이 있잖아 아니 아니 모르지 니 중학교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참고로 나는 이게 고등학교 때 이거야 왜 뭐야 나 고등학교 때 25살이라고 들어봤어 너 25살이시라고 들어봤어 애들이 인털 아니에요? 추천하자고 어? 나 이 말도 들었어 진짜 강아지 우리도에 풍산개가 있었단 말이야 풍산개 데리고 약간 병원 갔다 오고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떤 여학생 중학생이 저 죄송한데 담배 좀 사다 주시나 이러는 거야 선배들이 시켜서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 우리 뭐지 했지 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우리 학교 됐어 어 됐었어 심지어 우리 학교 앞에서 됐었어 어 어 자 5분만 하셨다가 수업 이어서 할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리 잘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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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여기로 와있다. 그럼 윤희 스스로 해야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똑같은 거야. 원래 문장에서는 뒤에 엔드가 있을 거야. 맞지? 그런데 지금 엔드가 여기로 옮겨줬지? 그러면 연결사가 여기 있다면 둘 사이 둘 사이까지 된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뒤에 연결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위를 풀어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여기도 뒤로가 어떻게 돼? 서수라고 하라고. 이 녀석과 이 녀석과의 관계가 냉동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연결사 있는 형태를 다 봐야 된다고. 아 50만원 봐. 어? 50만원 봐. 불렀다고 불렀다고 happened s was we with 3 2 으 진짜? 어. 뭐라고 하는거? 아 좀. 어. 나 눈치가 속해졌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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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어. 여긴 isode. 5iden. 이건 뭐야? 치안아 쟤 뭐예요? 어 이게 왜 여기 와있니? 저거 뭐예요? 아 저거? 이거는 우리 도윤이라는 친구가 있어? 김두행이야? 그 친구의 글씨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만뒀어요? 아니 봐서 봐봐 이게 글씨인가 김두행 글씨가 사람인데 아니 이거 마지막 거 아니야 아니 이정도로 아니 근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못 써요 나 진짜 어떻게 안해 원래 이거보다 진짜 못 써 근데 나 뭐라? 진짜 이게 이거 김두행 계실 때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어 쌤 근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외모로 보여요 난 안 보여 뭐야 난 안 보여 어 안 돼요 네들이 돈 내고 하는 건데 내가 합대가 아니지 학원비 내고 하는 건 내가 합대가 아니지 돈을 안 들으면 못 다니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하고 말해 생각하고 말해 뭐라고? 네 저희 어머니는 아직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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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의고사 점수되나 네 들었어요 안 보낸 친구들 어 그거 버려가지고 크롬 타고 나오는데 어 그게 나일 거 같아 왜 그랬어 새로 물어버린다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뭐였지 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버렸대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잘했어 잘했어 왜 너네가 목표해야 될 건 첫 번째 듣기만 쳐야 돼 영어는 영어는 듣기만 쳐야 근데 미국의 닭은 아니 근데 이번 듣기가 아니야 나 수능 볼 때 그게 아니라 내가 수능 볼 때 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수능 볼 때 나는 듣기를 보는데 너무 잘 들렸거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이 심지어 서울대에 간 친구도 듣기가 너무 안 들렸대 근데 나만 잘 들린 거 나는 심지어 영어 거의 90점대 맞았었거든 90점 넘었게 맞았거든 근데 응? 아니? 우리 상대편 같았어 정상인데 정상인데 상대편이 어 그래서 난 안 들려서 망한 줄 알았는데 좋았거든 근데 나는 단 하나야 나는 긴장감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나는 고3 올라가자마자 유학 갈 게 정해졌어 됐어요? 나 대학교 미국에서 나왔는데 응? 진짜? 어디 대학? 나 뉴저지 주립 때 나왔어 어 럭걸스라는 대학교인데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30, 20대 후반의 여자가 고등학교로 다시 미국 고등학교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학교로 졸업생이더라고 그냥 서류 조작해서 아 난 미국에서 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한국에서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가서 미국에서 대학 다녔지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시험 볼 때 긴장감이라는 게 없었어 어 그리고 나는 심지어 그 뭐지 한성대를 붙었는데 엄마가 학비를 안 내줬어 한성대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고 내가 수능 점수가 500점 만점이 420 몇 점이었거든 근데 문과에서 그런 거야 문과에서 그런 건데 그러면은 서성환을 상향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중견에서 안전이 어 그랬대 나도 정확하게 몰라 왜냐하면 난 아예 버리고 갔으니까 그 담임선생님이 얘기할 땐 연고대가 상향으로 해서 추가 모집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과 기준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이과 기준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이과기준이 유학일 확정이었는데 시험은 그렇게 잘 보신 거 같은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내가 내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럼 수능은 그렇게 잘 보셨어 내신은 일단 정시였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설 모의고사 보면서 다녔어 큰 학원 가서 사설 모의고사를 직접 계속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거 계속 봤어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고 내가 되게 멍청한 짓 한 것도 맞아 내신은 2, 3, 4 이렇게 나왔어 국어가 4고요 국어가 4고 근데 중요한 게 사탐이 똥망이었어 다른 과목들이 너무 똥망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하는 것만 했을 뿐이야 그랬는데 취업 때 나는 긴장을 안 했던 게 가장 좋았던 거 같고 수능 점수가 내 모의고사 점수 최고치보다도 높아 나 390점이 최고점이었어 고3 6월에 390점 때가 나왔거든 그런데 그게 최고점이었어 500점 만점이야 우리 500점 만점 그랬는데 수능에서 제일 잘 봤어 500점 만점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는 사탐이 과탐이랑 사탐이 네 과목을 봤어 네? 네 과목을 봤어 그래서 국영수가 각각 100점씩 사탐이 200점 또는 과탐이 200점 우린 이렇게 했어 그럼 옛날에 몰아년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네게 나도 그래서 윤리랑 세계사 뭐 뭐지? 세계사 뭐 지리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네게 했었어 경쟁가 이렇게 해서 네게 했었어 우리는 그랬어 근데 우리 때 이후로 바로 바뀌었어 89년생들 입시들도 들어오고 바로 마루타였어 내가 89년생이야 내가 89년생이야 89년 걔네들이 우리가 마루타였어 그 다음 학년 때 바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서 학교 열심히 다녔지 별로 좋은 학교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였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카이스트랑 서울대 빼고는 전세계 순위로 봐서도 우리 학교보다 높은 데가 없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가서 느낀 거는 역시 한국 대학을 나왔어야 됐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순위가 높더라도 어쨌든 간 연고대 친구들이 더 대우를 받았었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나? 6년? 20살부터 26살 때까지 해서 6년 동안 한국을 두 번 나왔어요 거의 미국에서만 생활을 많이 나왔어요 그치 않아? 그렇진 않아? 우리 일본어 쓰는 거 맞죠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말의 어순이 영어랑 좀 더 비슷했어 그래서 말하는 게 지금도 약간 그래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뒤에 서술어가 나오잖아 나도 지금 얘기했던 결론은 거의 먼저 얘기하고 뒤에 서술어가 나와 그래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누가 왜? 라고 얘기를 안 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놈이야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아직도 조금 있어 근데 많이 고쳐졌어 많이 고쳐졌어 그리고 오자마자는 더 심했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캔 안에 라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라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떼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발음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I'm from California What's up? 자 해보자 근데 그게 걔네들한테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굳어지는데 그거 빠져 그거 약간 허세끼 있는 거야 좀 있으면 빠질 거야 뭐야 뭐야 뭐라고 얘기했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윤서야 나 아까 그거 해줬어 도와줬어 자 해보자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요 Let 이라고 하면 여기서 동사죠 부족하다 해요 Life experiences 삶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대요 To imagine 상상하기 위한 삶의 경험이 부족하대요 뭐를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행동하고 그리고 믿는 다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에 대한 삶의 경험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지 너네들은 미국 애들이나 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하네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 좀 볼게요 일단은요 imagine 뒤에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접속사 되시고요 그에 따라서 뒷문장의 주어가 people live, have, behave, believe 라고 되어 있는데 얘 다 뭐예요? 동사고요 중요한 거는 뒤에 문장에서 differently는 결국 뭐예요? 앞에 있는 동사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뭐야? 부사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creates authentic ways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은요 만든대요 뭐를요? 인정한 방법들을 만든대요 누가 학생들이 뭐하는 배우는 방법들을 만든대요 뭐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장소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준대요 여기 문장에서 조심히 봐 지금 여기 for 의미상 주어고요 그리고 얘는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형법으로 앞에 꾸며주는 거예요 문장에서 지금 투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선생님 for 접속사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for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뭐 때문에 라고 돼서 음맥상 흐름도 달라져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기는 뒤에 목적어 없는 거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결국은 해결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 되겠네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cross national sharing이라고 돼 있어요 국경을 넘는 공유는요 뭐하고 뭐 사이에 초등학교 사이에 다른 뭐야 그 온도에서 다른 기후권에서 이런 초등학교 사이에 국경을 넘는 교류는요 뷰어가 예예요 live your deep 드러난대요 뭐를요 that yeah를요 학생들인데 한 숲에 있는 학생이 질문을 가지고 있지 뭐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어진대요 그들은요 never see 본 적이 없는 눈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대요 반면에 다른 파트너 학생들은요 trying to imagine 상상하려고 노력했대요 뭐를요 open air year round schools 라고 돼 있어 야외에 있고요 그리고 연중 운영대는 학교에 대해서 상상하려고 노력한대요 try to be 정사 나온 거 체크해 주시고 try to be 정사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예시 자체가 이제 대조가 나와 있어 A라는 학교는 뭐한 거예요 눈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라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또 다른 환경에 대해서 이제 상상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뭐야 밑에 있는 파트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근데 학교 공사하게 되면은 컨테이너 박스에서도 수업하는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 나 아 진짜? 내 친구들 그 학교가 공사해갖고 2년 동안 1학년 2학년 동안 중학교 때 걔네 학교 애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했어 중3 때 이게 다 된 거야 근데 다 됐는데 개좋아 수영장이 생겼어 그래서 체육시간에 수영을 해 체육시간에 수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렇더라고 뭐라고? 자 그럼 볼게요 자 minor 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사소한 이라는 표현이죠 minor 사소한 차이는요 are not minor 사소하지 않대요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즉 minor한 차이는 사소하지 않다라는 게 작은 차이도 결국 학생들한테는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말이 돼요 작은 차이라도 아이들한테는 결국 요 두 개는 important가 된다고 근데 그 학생들이 뭐야? have never been exposed 노출되어진 적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뭐예요? 전혀 다른 것들의 차이에다가 직접 노출되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하대 given that given that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랑 같이 쓸 수 있는 말 뭐야? 그치 considering that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 뒤에 문장이 되게 중요해 자 뭘 고려해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린이 되어서 일할 거래요 어디에서? 국제적인 시장에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the more exposure they received to different cultural patterns during the school the more successfully they will make transit as an adult 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사는 없지만 이거 부문 뭐야?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죠 더 뭐뭐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중요한 내용은 어디가 돼? 여기 뒤에가 될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이 봤는데요 더 많은 노출들을 어디에? 문화적인 차이의 패턴의 양식에 더 많은 노출을 받는다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더 많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대요 어디에 와서? they will make transit as an adult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전환을 만드는데 더욱 성공적일 거예요 이해 됐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다양한 문화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에서 얘기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수록 더 도움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다 이해 됐어?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어 근데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더비교급이 나오고 주제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도 좋고요 주제 문제이기도 해서 서술형 문제 나오기 좋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체크 좀 해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숙제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